곽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곽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정의 한방 곽박사님 주파수 94.5MHz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대신해서 앞으로 인트로를 해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구기종목을 하든 격투기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게 유연성입니다. 몸이 딱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자칫 부러지거나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기 십상이죠. 주먹도 펴고 있다가 타격시에 불 끈지면서 한꺼번에 타격하는 게 더 펀치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웅 이소룡의 절권도도 흐르는 가벼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촛불로 이루어진 정권교체입니다. 사회경제 곳곳에 썩어있는 곳 부패한 곳을 찾아내어 개혁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러한 기대와 바람을 받고 있는 새 정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개혁의지가 남다른 정부의 격려와 응원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남 잘되는 거 못 보는 거고 남이 잘할 때 바짓가랑이 잡기 아니겠습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빅데이터를 잘 살려서 정부 운영에 4차 혁명을 이루도록 격려함에 소홀함이 없애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위중, 엄중합니다. 경제도 사회도 안보도 모두 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외교라는 줄을 잘못하면 경제도 사회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당장 다시 해버리고 싶어도 힘 빼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트럼프 대통령도 잘 만나시고요. 문재인 대통령님 외교안보찬모들과 경제참모들과 회의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전국의 문재인이 대통령에게 말한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대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YTNFM 곽수종의 뉴스 정면성보, 짱! 청취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너무 많이 힌트를 드리는 바람에 조금 이렇게 극적인 맛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를 상대모사하는 이상목 씨가 부산에서 직접 올라오셔서 여러분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우물점 094호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대통령께 여쭤봐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분은 문재인 19대 대통령이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우물점 094호 많은 문자 보내주셔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바쁘실 텐데, 그렇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지금 이제 광화문에서 이곳 스튜디오까지 왔죠. 광화문에서 스튜디오까지 왔죠. 어떻게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말투를 따라하면 온 국민이 모두가 문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평소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18대 대선 이후부터 연습을 했고요. 그런데 대선 치고 나서 분해서 확김에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목 씨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승부 3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금지됐죠.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런 개그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이번 정부부터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한 코너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목 씨 모시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여쭤보고 답변도 듣고 하겠습니다. 오늘 단단히 각오하시고 대통령의 뜻을 대신해서 우리 이상목 씨가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흉내내신다 마시고 아까 18대 때 져 가지고 아주 분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로서의 뜻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서울에서 데뷔하셨습니까? 서울에서는 팟캐스트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팟캐스트요? 직설이라는 매체. 직설이요? 다른 안철수 후보도 됩니까? 같은 부산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안철수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많이 제안을 하시는데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짧게 보여줄 수. 해보십시오 한번. 이번 선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를. 제가 안철수 후보도 아니라서 저는 그 결과에 승복하고요. 잠시 재충전의 시간 갖겠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시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상대모사에 좀 차이가 느껴지네요. 앞에서 18대 대선에서 찍어난 다음에 분에서 이걸 문재인 대통령의 상대모사를 하시게 됐다는데 만나신 적은 있습니까? 네. 직접 두 번 정도 만났어요. 악수도 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네. 상대모사 하시는 거 보여드렸어요? 네. 들려드렸습니까? 직접 만났을 때는 너무 놀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무대에서 북콘서트 오프닝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주변 분들 말씀해 주시는데 여사님이랑 크게 웃으셨다고 그래서 저도 기분 좋았습니다. 만나 뵈니까 어떤 분이던가요? 만났을 때 정치인이라서 되게 권위적인 모습일 줄 알았는데 속이 따뜻하신 할아버지 느낌이었고 또 TV에서 보던 것보다 남성다움이 느껴지셔서. 남성다움이요. 당선 소식 듣고 상당히 기쁘셨겠어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선거운동 같이 한 부산 바람개비 분들이랑 사무소에서 봤는데. 바람개비가 뭐 하는 분들이세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장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거 투표 인증샷 그중에 문 뽑으신 분이 있거든요. 상수영이라고 있는데 그분이랑 또 원준 씨라고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랑 이렇게 얼싸 안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시대가 오겠구나 기뻐했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청와대에서 전화 왔대요. 정말로 왔는데. 진짜요? 네. 잠깐 기다려보세요. 좀 긴장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정말 청와대입니까? 네. 문재인이고요. 누가 제 형제 구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놀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놀라서 그러셨는데 지금 뭐야 이 뉴스 정면 승부에 지금 두 분의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진짜 광화문에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누가 제 목소리를 따라하는 겁니까? 지금 부산에서 올라온 이상목 씨라는 분이 앞에서 청취자분들에게 살짝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선대무사를 했거든요. 그럼 오늘 취임하시고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소감이 소외가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 호두가 바라는 정권교체가 혼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저 문제인 지지해 주신 국민 호두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상목 씨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님을 좀 개그 소재로 해도 문제 없겠죠?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흠 중에 하나가 블랙리스트 아니었습니까? 때문에 정치가 개그의 소재가 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주 그렇게 트여진 사고를 하고 계시니까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개기 없고 또 개기가 없어지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권위가 없어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유수정면 승부도 자주 애청하십니까? 저는 사실 광주에 사는 문재인 이고요. 그런데 잠깐만요. 광주에 사신다고요? 네. 광주에 사시는 문재인이라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죄송합니다만. 이석빈입니다. 이제 본인 목소리로 좀 해주세요. 이석빈 씨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이석빈입니다. 올해 16살이고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목소리 그렇게 하니까 애틴 목소리가 바로 나오는데 어떻게 64세대. 그렇군요. 우리 이석빈 군 지금 우리 PD가 저한테 찍어주는데요. 주월 중학교 3학년 광주 전라남도 광주라고 그러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상북 씨 이야기를 잠깐 할 테니까 이상북 씨. 지금 우리 이석빈 군 이야기 들으셨는데 모사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이. 정말 똑같네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이거군요. 그런데 우리 이석빈 군.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는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좀 떡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광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성대모사를 한다요? 원래 옛날부터 이제 남을 나오는 걸 따라한다거나 남을 웃게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또 원래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작년 중반부터 이제 따라해봤는데 주변에서 이제 비슷하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친체자분이 9194분 님이 헉 지금 정말 문재인 대통령 맞나요? 이렇게 하셨고요. 2호 공고번님도 너무 웃기네요. 맨날 나와주시면 매일 듣겠습니다. 피로가 확 풀립니다.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대통령을 이렇게 모시고 정말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유수정면승부에서 만나 뵀는데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문자로 한번 받아볼까 싶어요. 두 분 경쟁을 약간 시켜드릴까요? 어떨까요? 20대 청년 부산에서 올라온 청년 문재인과 지금 10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이석빈 우리 청소년 문재인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더 비슷한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석빈 군께서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를 어떤 계기로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그때? 네. 원래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왜 존경하셨어요? 네. 또 남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일이니까 상처 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웃음을 주기 위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 이석빈 군도 결국 투표권 가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네.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정치에도 평소에 관심이 많나요? 원래 조금은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그게 유난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작년 초부터 세월호나 사드베치 그런 행사에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촛불집회도. 이석빈 군 제가 가끔 이렇게 경제를 저는 전공하는 사람인데 경제도 전망을 하잖아요. 제가 전망을 하나 해드리는데 우리 이석빈 군하고 우리 지금 같이 나와주신 이상목 씨하고 두 분이 아마 다음 주부터 TV 프로그램에 자주 연락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받으시는 출연료의 10%는 저들 뉴스 정면 쪽으로 좀 기부를 해 주세요. 아, 네. 물론입니다. 네. 뭐 물론. 우리 저. 주신 것도 감사한데. 네. 석빈 군 앞으로 연예인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연예인이요? 네. 개그맨이나 이런 쪽. 제가. 생각 안 해봤어요? 장애의 희망이. 네.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한쪽은 이제 연예계도 있지만 또 한쪽은 법 쪽 정치계 쪽에도 관심이 쓰이기 많아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요즘 특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잘 잡아 나가야 하는 시기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분께 먼저 한번 청취자분들 목소리를 들려드리죠. 먼저 이상목 씨에게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를 한번 이렇게 성대모사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광주에 있는 이석빈 군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청취자분들 중에서 누가 더 문재인 대통령이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상목 씨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성대모사. 존경하고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 YTN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많이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석빈 군. 제가 대통령을 임기하는 동안은 기회는 평정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목 씨도 이상목 씨지만 우리 이석빈 군 정치를 하셔도 되겠어요. 대본 없이 바로 그렇게 정치적 발언이 나오는 거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좋아하는 대목이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은 꿈 많은 시절 아니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그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그 꿈을 꼭 펼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석빈 군하고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목 씨. 네. 어떠세요? 이석빈 군 성대모사 들으니까. 연설 같은 걸로 성대모사 하시면 잘하시겠네요. 정치계도 꿈이 있으시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신 거죠? 네,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민심이 어떻습니까? 이전과 이후는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가 부산을 전부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제 주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하라는 희망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네, 7781번님이 이상목님도 문재인 대통령 같아요 하셨고요. 1197번님 이상목 최고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0677번님 새 대통령이니까 참는다. 아,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보내주시고 고소하려 했대요. 성대모사한다고. 그리고 5373번님 문 대통령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혹시 옆에 계시는 YTN 뉴스 정면승부의 곽박스님을 내각에 중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통화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님. 사실은 지금 결정이 많이 났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방송이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산 지역에서 나름대로 조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부산에서 두 분의 대통령이 나오셨잖아요. 네. 한 분이 김영선 대통령이고 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곳은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인가요? 경남고등학교죠. 두 분 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세 분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세 분의 대통령이 부산에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부산 경제는 어때요? 부산 경제 지금 많이 힘듭니다. 아무래도 조선소들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험 문제도 많이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해요, 그게? 제가 업계에 있지는 않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공장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친척들도 지금 부산에 많이 살고 있는데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경제가. 참 대통령께서 좀 관심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석빈 군에게 그 질문을 못 해봤네요. 광주 경제는 어떤지 하고. 오늘 나와주신 김에 부산에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 또 젊은 세대로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 또 외교 안보 이런 상황을 평소에 관심 있게 보셨을 테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청소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가 당선이 됐지만 저 문재인만으로는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동서가 하나 되고 남북이 하나 되어 역동적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네, 대통령님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또 곽순이의 뉴스정면 승부 매일 청취해 주시고 저도 옛날에 청와대에서 심할스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방송을 하다가. 저한테는 앞으로 그런 요구하지 마십시오. 방송 모니터링 하더라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에 사는 문재인 또 광주에 사는 문재인 두 번 만나 뵀습니다. 광화문 청와대에 사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방송 혹시 듣고 계신다면 나오셔서 내가 진짜 문재인이다 한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방송 듣고 계신다면 저는 방송 듣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YTN 라디오 뉴스정면 승부 제작진에게 연락을 주시면 기다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돈 좀 듭니다. 50원 100원 아니면 제 핸드폰 번호 010-200-520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국 씨 오늘 몽붓에서 올라오셨는데 출연까지 해 주시고 목소리 상대면서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